이제 안따라올키지 자식아 다음에는 간식 사들고 올게 안되겠다 이 뭐 간식준 아줌마하고 완전히 차별을 해갖고 이래 되겠나 안 따라온다 이제 댕이 이리와 댕이 이리와 이봐 이제 안온다 이봐라 이제 댕이 댕이 이 새끼 이거 따라가겠네 아무나 댕이 빨리 집에 가 집에 갑팔디 댕이 대기 집에 바로 빨리 댕이 집에가 댕이 차 소리로 시끄럽죠 집에가 빨리 차가 바꼈죠 이리왕 there 이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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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아 이루와 이리와 유튜브 스타 우리 댕이 댕이 이제 유튜브 스타 되야지 그렇죠 댕아 댕아 유튜브 스타 되야지